장난기 넘치는 내 단짝 흥수 아우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안치네 원래 안치나는데 카메라 있어 일 친구예요 아 진짜 일 친구 우린 그냥 비즈니스인 걸로 애쓴다 애써 헐 어떻게 이걸 맞췄지 여미삼정세트로 박흥수 미션 대성공 중소기한테 사라 했어요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아 왜그래 아저씨 중소아 고마워 많이 먹을게 내 눈을 보고 이게 아주 해는 살아 있네 살아 있어요 맛있어 든든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이제 척하면 척 틈만 나면 벌어지는 우리 둘만의 댄스 타임 이야 이제는 깨방정도 닮는구나 이제 솔직히 말씀해서 사귀는 거죠? 친구로 아니야 나 뭐야 espacio 하하하하